그래, 지켜보았는가? 예. 도성의 대로가 가득 찰 정도로 한성 인파로 몰렸사옵니다. 경은 알아보았소. 예. 의금부에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경조 참판 강상이 일어난 자가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사옵니다. 하여 그 자의 관직을 삭탈기로 했사옵니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소. 예? 누군가가 우리 주상이 병권까지 손에 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벌인 일일 수도 있소. 감히 누가 그런 일을 하겠사옵니까? 글쎄. 지금 한창 위세를 드높이고 있는 심시 가문일 수도 있을 거여. 지금 그 가문만큼 주상이 모든 권력을 잡기를 바라는 가문이 또 어디 있겠소. 전하. 경들이 협력하여 반드시 진상을 알아내시오. 예, 전하. 예. 예. ئ! 으아아악 어서 말하지 못할까? 사주한 자가 누구냐? 상황 전하께서 병권을 갖고 계신 것에 불만을 품은 자가 누구냐? 누가 이런 것을 사주하겠소? 그저 실수였소.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계속하라.